자, 육무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9원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자, 우리 9번은 지금 합이 나와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항 A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더해보라는 전형적인 문제죠. 이거는 허리로 풀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우리가 이제 N 대신에 뭐 대입하시면 돼요? N-1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SM-1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더 쓰시고 아, 이게 선생은 이걸 한번 더 써야 돼, 그치? 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쓰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부터 N까지 대입한 게 있고 1부터 N-1까지 대입한 게 있는데 뺄 거니까 N 대입한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을 대입한 누가 남는 거야? 2N-1 AN분의 1 이렇게 남는다. 자, 그리고 너네가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 게 2차식이 있고요. 자, 2차식에다가 N-1 대입한 걸 빼면은 저희가 뭐가 남아요? 미분한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뺀 게 남죠. 그래서 미분하시면은 2N 더하기 2고요. 최고차항 개수 빼니까 2N 더하기 1이 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자, 그러면 A는 뭐야? 뭐 이거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는 게 뭐 부분분수의 대표적인 모양이 2N-1, 2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결과도 알죠? 맨 처음 대입한 거랑 제일 마지막 거 대입한 거 빼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열심히 또 해볼게요. 자, 그럼 1부터 10까지 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N-1분의 1에서 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빼는 모양을 만들 건데 저희가 통분해보니까 분자가 얼마가 됐어? 2가 돼버렸어. 자,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은 뭐 내비 두시고 자, 우리가 1부터 대입하면은 1,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두 개 빼는 게 1 대입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3분의 1 그리고 5분의 1 뭐 이렇게 남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가 인접한 두항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바로 지워지게 돼 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10만 대입해보시면은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인데 자,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떻게 지워지니까 아, 이렇게 이제 싹싹 다 지워지니까 잘 지워져서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마지막 것만 남는다고 말씀드린 거야.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얼마가 곱하는 거야? 1에서 21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1분의 20이 나오겠죠? 21분의 10 뭐 이렇게 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야, 이런 거는 이제 기출구 PDF 파일에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잘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네. 자, 9번은 그렇더라. 자, 그리고 10번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적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저희가 넓이 배울 때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부호를 다르게 이제 적분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라고 불렀죠? 공약법 배우대 크로스 상태라고 불렀죠. 엇갈리는 적분이라고 불렸고요. 자, 이렇게 엇갈리는 적분은 그냥 통자 발의로 적분하면 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0, 2, 3 있으면 너네가 이제 FX를 그냥 적분하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분하면 0부터 2까지는 양수로 적분이 될 것이고 FX가 양수니까 2부터 3까지는 알아서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알아서 A 빼기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3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하시면은 K를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K는 뭐 바깥으로 나가시고 자, 0부터 3까지 자, 우리 FX 이제 K는 제가 내보냈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인데 X를 곱할 거니까 X삼스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6XDX라고 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 했더니 이제 얼마 나왔다? 아, 3 나왔다. 이렇게 등식 만드시면 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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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럼 4분의 1에 X의 4승 계산은 어렵네요. 3분의 5에 X의 3승 더하기 이제 2X 아이고, 3X의 제곱이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3과 0을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도 곱하시고 자, 그럼 3 대입하면은 얼마 나오니? 자, 4분의 8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27 그리고 더하기 9 27 아,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좌변만 계산한 거야? 그럼 좌변 계산해 보시면은 우리 K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통분을 좀 하시면 좋은데 요거 숫자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이제 27 여기에 마이너스 45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8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4분의 81은 뭐 그대로 있는 거고 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내비하면 72니까 72가 이렇게 나오면서 요게 좌변의 계산이 될 것이다. 자, 걔가 얼마야? 4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K 곱하기 4분의 9가? 네, 자, 우리 이 친구가 3인 거니까 약분하시고 넘기시면 아, K는 3분의 4였다. 뭐 이렇게 잘 구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너네가 아, 크로스구나. 엇갈려있는 적분이고 엇갈려있을 때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면 되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은한하게 답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갈게.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전형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 거죠. 기길럽 대이접점 개선해서 극한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건데 곡선과 직선이 가장 가까울 때가 필요해.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려야 되나? Kfx가 있는데 자, 직선이 있어요. 자, 그럼 직선하고 곡선하고 제일 가까운 건 직선이 조금씩 조금씩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죠. 직선이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면 평행이동이 된대. 한마디로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동한다 이거야. 그럴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게 바로 어떨 때라는 거야? 접할 때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11번도 그렇고 그냥 정석에 나오는 문제들로만 출제가 되고 있잖아. 12번도 마찬가지야. 등차수열 공식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에 기반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걸 잘 풀려면 기출구 PDF 파일에 제가 다 공짜로 올려놨잖아. 야,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그 풀 만한 기출인데 지금 연습해볼 만한 것들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꼭 풀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이런 앞부분 번호가 틀렸다면 기본기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본 유형 학습이 더 중요한 거야. 강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강의보다 본인의 연습이 더 중요한 거다.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P 구할 거냐 이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동해오면서 처음으로 접할 때를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미분해. Y 프라임은 2X겠죠. 자, 걔가 이제 2T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어머나 세상에. 자, T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가 뭐였다는 거야? T 콤마 T 제곱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자, 그럼 원점하고 이렇게 쫙 그으면 얘는 원점 지나니까 기울기는 T일 거 아니야. 그치? X T만큼 커지고 Y T조곱만큼 커졌으니까 그럼 Y는 TX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TX는 2TX 마이너스 1 그냥 교점으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TX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그러면 X는 얼마인 거예요? T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T분의 1 콤마 1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된답니다. 그럼 다 알았네. P도 알았고 Q도 알았잖아. 그럼 이제 뭐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계산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자, 그 다음에 1 빼기 T분의 이제 PQ인데 자, 루트 씌운 다음에 뭐 X끼리 빼면 되겠죠. T 빼기 T분의 1의 완전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보니까 여기도 이제 T로 통분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T제곱 빼기 1로 똑같이 나오죠, 그죠? 아, 그래서 T분의 T제곱 빼기 1 이렇게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이제 저걸 바깥으로 끄지마 해도 되겠어, 안되겠어? 되겠죠? 자, 여기서 1 빼기 T에 자, 그럼 여기에 T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묶이면서 나갈 거야. 근데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고 나가면 루트 벗기고 나가면 되죠? 근데 절대값은 붙여줘야 돼.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T제곱 빼기 1이 나갈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T제곱분의 1만 남겠지. 여기는 1만 남겠지. 근데 어차피 1 넣을 거니까 루트 2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약분할 건데 이거 어차피 T가 더 지금 어때요? 1보다 작은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1 빼기 T제곱으로 바꾸면은 1 빼기 T 1 플러스 T라고 인수분해도 할 수 있죠? 그럼 또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1 넣으시면 너는 2고요. 너는 루트 2니까 2루트 2겠죠? 자, 이렇게 산수하시면은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전형적인 함세극한 문제고요. 계산 잘하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갈 텐데 뭐 얘도 등차수열 가지고 뭐 응용한 건 아니야. 저희가 5개만 보면 돼요. 5개만. 응? 초항부터 5개. 너네가 막 계속 나열하면서 뭔가 규칙을 보고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5개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두 번째가 마이너스 4래. 자, 그럼 너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D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D겠고요. 자, 너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D가 되겠죠? 아니, 5개 뭐 다 보면 되지. 자, 그리고 B1은 뭐가 되는 거야? A1 더하기 A2니까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8 빼기 D 하시면 돼요. 그리고 1번항 구해도 돼. 1번항 구해도 어차피 공차가 2D라는 거 정도는 저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되겠죠? 아, 2D씩 커지는구나.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8 5D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8 7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몇 칸씩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제 이동하는 거야. 2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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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D씩 D씩 1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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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둘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3개가 되었대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B가 더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죠? 우리 A는 더 촘촘하게 B가 더 띄엄띄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서 3개를 고를 때 어떻게 3개를 골라야겠어? 어쨌든 교집합은 A 거식이랑 B 저식이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R인데 왜 기상하게 생겼니? 그쵸?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려면 B가 3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B는 공차가 몇 디라고요? 2디라고요. 그럼 공차가 1디면서 여기에 B가 3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 3, 5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 여기 B의 3개가 여기에 A1, A3, A5와 대응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대응이 돼야 돼? 지금 2칸씩 2칸씩 간 거니까 얘도 2칸씩 2칸씩 이렇게 가는 건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3개의 항이 대응돼야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 둘이 같다 둘이 같다로 대응이 되던가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같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은 너네가 이제 2, 3, 4가 여기, 여기, 여기에 대응이 되던가 아니면은 3, 4, 5가 여기, 여기, 여기에 대응이 되던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 두 가지 케이스 구하시면은 뭐 가능한 A, 20이 다 나오겠죠? 그냥 그렇게 그냥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공차가 2D 아, 그럼 여기도 2D가 되게 골라야 된다. 교집합이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B가 두 칸씩 가는 거였다면 아, 우리가 당연히 교집합으로 고를 때에도 두 칸씩 가는 걸 골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 지금 아, 지금 다섯 개 중에 세 개 고르려면은 두 칸씩 가면서 세 개 고르려면 1, 3, 5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딱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A1과 누가 똑같아? B2가 똑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A3가 누구랑 똑같아요? 아, B3랑 똑같고요. A5가 누구랑 똑같아요? B4랑 똑같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이 등식 각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구하시면 돼. 그럼 이 계산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가 이제 B2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2D가 얼마예요? 4예요. D가 얼마예요? 2예요. 아, 공차가 2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A2가 지금 마이너스 4인데 A20을 물어봤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몇 칸은 떨어져 있는 거야? 18칸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18항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가 2인데 18을 곱하시면 될 거야. 그럼 36에다가 4 빼니까 32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32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A1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B3랑 똑같고 3, 4, 5 이렇게 이제 A1, A3, A5 대응된다 이거지. 그래? 그래서 아, 네가 너고 네가 너고 네가 너고 뭐 이렇게 대응되면은 교집합 3개 되는 거 맞죠? 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되니까 4가 4D가 되네요. 어, 그럼 D가 1이네요. 좋네요. 자, 여기서 공차가 1이구나. 그럼 똑같이 이제 A20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 마이너스 4에다가 자, 떨어진 칸 수는 18칸인데 공차가 이제 1로 바뀐 거죠? 그래서 14구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럼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46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니 아주 귀엽고 작고 소중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냥 5개인데 쫄지 말고 나열해 보시면은 아, 얘 2칸씩 2D씩 가는데 아, 여기에 2D씩 떨어지게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 그럼 3개 들어갈 때 뭐 이렇게 갈 수도 없잖아. 2, 3, 4 이렇게 고를 수 없을 거 아니야. 얘는 D씩 커지는데 얘는 2D씩 커지는데 말이 됩니까? 같아질 수가 있겠어? 같아질 수가 없지. 그래서 아, 공차가 2칸씩 가는구나. 2D씩 가니까 2D씩 갈 수 있게 고르면 그냥 끝나요. 알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직접 5개를 다 적어놓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무난했을 것 같고 13원부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방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혼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달게 받아. 알겠지? 자, 13번 갈게. 자, 13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막혔을 때 원인이 있어. 어,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수업은 이제 열심히 듣는데 지 X대로 푼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미친놈들이야. 막 보조선에 미쳐있어. 근데 여러분들 보조선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어? 물론 보조선을 긋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느 삼각형에서 법칙을 쓸까? 그 주인공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치?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건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문자를 설정하고 식을 생성할 거야. 그럼 문자를 설정할 때 문자가 지 X대로 계속 나오면 불편하잖아. 못 구하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통변하고 공통각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걸 토대로 너네가 주인공을 결정하는 거야. 자,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투적인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도 이렇게 쫙 보니까 에센셜을 쫙 풀어보니까 와, 기출은 기출은 그냥 이 그림만 계속 나오는구나. 여기에 뭐 조금씩 조금씩 변형하는구나. 왜 변형하는 거야? 여기 각과 여기 각을 알고 있을 때 여기 공통변으로 저희가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한테 물어보기가 좋단 말이야. 여기서 사인 법칙 쓰기에도 좋고 공통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쓰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약간의 변형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었죠. 네,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꼭 공유하는 변을 두면서 뭘 쓴다고요? 법칙을 쓴다고요. 그럼 너네가 지금 잘 봐봐. 구하는 게 ABD야. 그리고 넓이도 ABD 알려줬어. 그럼 너네가 봐야 되는 삼각형은 무조건 ABD야. 어? 얘야, 얘. 여기에서 법칙을 써야 되는 건 출제하는 사람이 정해놨다는 거야.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지. 왜 나쁘지 않아? 2하고 3이 있어. 여기 알아. 아이, BD는 내가 알아, 이거. 야,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거, 이거 구할 건데 그럼 구하는 거 당연히 믿을 수도 없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식을 만들면 되는데 일단 코사인 J 법칙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맞지? 그리고 넓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죠? 뭐만 알면, 각만 알면 돼. 각만. 근데 너네가 이제 보통 어때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파이빼기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여기가 둔각이래. 자, 그렇다는 건 아, 그리고 이게 원에 A, B, C, D가 원에 들어간 뭐 이유는 없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평소 같으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파이빼기 알파 사인 법칙 한 번 쓰고 코사인 법칙 한 번 쓰고 좋대 딱 그냥 풀었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야? 아, 이렇게 자주 보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다가 뭐를 좀 숨겨놨다? 각을 좀 숨겨놨구나. 그럼 너네가 이 각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반드시 정보가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 포미야 이거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치?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한다는 거야? 베타 각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우리가 지금 주인공에서 생각해줘야 되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나는 베타를 구하고 넓이 공식 한 번 쓰고 코사인 법칙 한 번 써서 깔끔하게 끝내겠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필요한 건 뭐야? 당연히 각이니까 혹시 내가 더 각을 알고 있는지 원의 평 사이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없어요. 없다는 게 아예 아는 각이 없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지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이 나오는 건 맞아. 이렇게 연결해도 뭐 직각은 나오겠죠. 뭐 그렇겠지,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거는 굳이 표시해놓으면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당연히 뭐야? 아, 여기 길이관계가 나와 있잖아, 친구들. 여기가 지금 응? 3대 5루트 2라고 잘 나와 있잖아. 여기가 5루트 2, 여기가 3. 이거 왜 줬어? 변수 설정하라고 준 거 아니야. 어? 지금 원의 평 사이는 없어도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기립이 왜 나와? 문자를 두기 위해서 왜? 아, 그냥 저기도 알파라고 하고, 저기도 베타라고 하고, 저기는 또 K라고 하고, 저기는 L라고 하면 저기가 어떻게 풀어? 문자가 드럽게 많은데, 문자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아, 여기를 3K라고 놔라. 여기를 그럼 너네가 5루트 2K라고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법칙 쓰겠네. 아, 그럼 당연히 베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 나오겠지. 나오겠지. 이게 왜 안 나와? 어?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또 옌병, 뭐, C. 그냥 지하고 싶은 것도 드럽게 많이, 주인공이 없으면, 얘들아. 어? 주인공이 없어. 어, 주인공 삼각형을 도저히 모르겠어. 뭐, 각도 없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염들이 이제 삼각형을 생성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주인공 삼각형이 없는데 그렇게 결정하기가 힘드냐? 응? ABD 알려줘. ABD 구하라 했는데. 주인공 ABD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게 또 공통변이에요. 공통변 끼고 있는 삼각형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주인공이라는 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지? 그럼 주인공도 있고, 변수를 설정할 힌트도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계산을 통해서 베타를 구하고, 베타 구한 다음에 법칙 두 번 쓰면 답 나오겠구나. 저 이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 그렇게 가셔야지. 여기를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선순위라는 걸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잖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야. 문자를 적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서 식을 생성하고 싶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지. 너네가 막 뭐 빙식인, 옌병같이 막 도형화, 그 사설에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너네 욕한 게 아니야? 사설 욕한 거야? 사설을 너네한테 출제할 때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지금 수능은 식과 그래프 딱 두 개 나눠서 내는 거야. 너네한테 해석을 물어볼 때는 그래프 해석을 물어보지, 도형 해석 안 물어봐요. 어? 그럼 도형에서 안 물어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그냥 식이야, 식. 너네가 문자 잘 잡고 식 잘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보조선을 메인으로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메인도 아닌 걸 먼저 생각하니까 시험 때 조지는 거야. 너네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뭘 먼저 쓸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도형은 공통과 공통변 보면서 변수를 설정하면서 문자를 적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면서 관찰삼각형 정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전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 내가 너무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잘못 설정이 돼 있구나. 우선순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구나. 아, 내가 너무 다른 문제를 풀면서 좀 이제 몸을 배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너네가 자꾸 이상한 문제를 푸니까 안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야. 제가 에센셜을 30번 보라는 게 기출문제는 그림이 다 이렇게 생겼어. 작년 수능 문제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어. 다 공통변이 있어. 똑같은 그림을 발견하라고 시키는 거지. 그림을 바꾸지 않아. 이거는 덧셈 정리부터 그랬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너네한테 쭉 가르칠 때 그냥 아, 뭐 지금 당장 올해 거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 기출이라 논술구술 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 딱 보면 교수님들은 그림을 복잡하게 안 내. 주인공은 정해져 있어, 거의. 덧셈 정리도 똑같아. 다만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더 그려. 그럼 애들이 그 동그라미에 미쳐가지고 그냥 봐야 될 걸 안 봐. 그러니까 덧셈 정리도 예전에 타원 나왔을 때 똑같았다니까. 어차피 덧셈 정리는 물론 이제 화통이들이나 기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파 있고 이렇게 베타 있어서 알파 빼기 베타 덧셈 정리 쓰는 게 기본 모양이거든. 이 기본 모양이 타원에 쏙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틀림. 왜 다 틀렸겠어? 오, 처음 보는 모양인데? 처음 보는 모양이겠지. 본 모양이 나오겠니? 근데 정답을 결정하는 건 매번 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모양의 중요성은 제가 괜히 막 에센서를 설명할 때 와, 공통병, 공통각, 이상각형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겠지. 응? 이유가 다 평가원에서 그렇게 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보조선 쓰는 문제 당연히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도 있고 너네한테 이거를 당연히 이제 와, 되게 좋은 문제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 개쓰레기예요. 안 나온다니까.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식 만드는 거야. 문자를 적게 식을 잘 만들자. 꼭 명심해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너네가 이 1대2라는 것도 무슨 용도로 생각해야 돼? 어? 너네 그냥 어, 씨마. A, E하고 C가 1대1에 어, 그러면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원의 성질이? 막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냥 사인고책 쓸 때 여기를 뭐 L이라고 하면 여기 몇 L이다? 2L이다. 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지름, 지름. 진짜 지름을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울까? 자, 그럼 계산해보시면 우리 알파부터 할까? 자, 사인 알파분에 이제 뭐하면 5루트 3K 아, 5루트 2죠? 큰일 뻔했네. 자, 5루트 2K 하시면 얘가 뭐 나온다? 2L, 지름 나오는데 그 지름을 저희가 2L로 놨으니까 2L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루트 2가 나오겠죠? 3분의 2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루트 2K하고 이제 계산을 뭐 충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2하고 루트 2는 지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4분의 15인가요? 4분의 15K가 L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답니다. 어이구! 지름 알았네. 그죠? 아, 네가 4분의 15K야. 자, 그러면 이제 뭐하면 돼요? 아, 우리 베타 가지고 법칙 한번 쓰면 되죠? 베타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저희가 써보니까 자, 사인 베타 몰라요. 자, 그거에 마주보는 거 3K라고 이제 저희가 문자 설정했죠? 자, 그때 지름 얼마라고요? 4분의 15K. 아, 각을 모를 때는 3, 4, 5 삼각형으로 찍어도 좋다. 아냐, 아냐, 아냐. 자, 그래서 이제 지우시면은 아, 여기 이제 5가 나오니까 사인 베타는 얼마였어? 5분의 4였어. 자, 이렇게 이제 아, 각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럼 저희가 이제 법칙만 잘 쓰면 되는데 제가 요구하고 말씀 드렸을 거야. 사인이 알려져 있을 때는 조심하자. 그치? 왜냐하면 사인은 이제 그냥 양수 나오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은 1대 1인데 어차피 삼각형에서 보낸 거니까 0부터 180도까지 보낸 거였잖아. 0부터 180도에서 코사인은 1대 1인데 사인은 1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타의 부호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애초에 둔각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 설정 제발 해달라고 막 애골버컬 하는 거야. 야, 설정도 안 하는데 뭐하러 걔가 둔각인 걸 주겠어? 당연히 존나 중요하니까 둔각이라고 준 거지. 그럼 당연히 베타를 문자로 둬야겠다는 건 문제에서 애골버컬 하고 있으니까 둬야 돼요. 두고 이제 계산 시작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시그널들을 다 이제 무시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치? 마이너스 5에 3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자, 일단은 넓이 구할까요? 넓이 구해보시면 자, 2분의 1에 자, 우리 x하고 y하고 그리고 사인 베타 할 거니까 5분의 4 하시면은 얘가 1에요. 그럼 뭐 이거 다 지워지는 거니까 아, x 곱하기 y는 5였구나. 뭐 이렇게 산수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칙 써서 우리 bd를 가지고 공통변을 가지고 법칙을 쓰겠지? 계산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에 여기에 코사인 베타를 쓸 때 부호 조심했어야 된다. 플러스 5분의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cd에서도 법칙 쓸 수 있죠. bcd에서도 쓰면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2배의 2, 3은 6 그리고 코사인 알파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약분하고 났더니 여기는 4, 8, 17, 아, 17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얘는 또 5였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였다는 거야? 11니? 11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합도, 뭐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x 더하기 y 구할 수 있어? x 더하기 y의 제곱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거 그냥 더하시고 그리고 x, y는 두 번 필요하죠? 그럼 21 뭐 이렇게 나오니까 루트 21로 구하시면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틀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냥 도형하면은 보조선 뭐 걷어? 물론 뭐 bd 걷죠. 근데 bd야. 안 걷어도 되잖아. 이거 법칙 쓰는 거니까 그냥. 어? 그러니까 너네가 보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이 중요한 거야. b가 왜 나와? 비율 가지고 관계성 가지고 문자 적게 가자고 제가 지수로그함수 그래프부터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어? 지수로그함수 그래프도 여기에 1대2 이런 거 왜 나와? 아, 여기가 진짜 길이 구하니까 1이고 진짜 길이 구하니까 2고 아, 이렇게 길이를 구해보자. 그거 아니잖아. 문자 둘 때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는 거. 1대2예요. 비율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는 거. 다 관계 말해주는 거고 관계 말해주는 거니까 문자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식 생성하시면은 다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되게 많이 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 관계성을 말해주는 게 전부 다 법칙을 쓰는 도형에서의 관계성만 말해주고 있잖아. 당연하지만. 그치? 그럼 너네가 법칙 쓸 것도 사실 어때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 보조선 그다가 틀렸으면은 자기 반성을 이건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 자, 14번 갈게.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가 있고요. 자, 이 VT가 있을 때 운동 방향 한 번 바뀌는 거 한 번 찾아보래요. 자, 그럼 운동 방향 바뀌는 건 언제 바뀌는 거야? 그치? 이거 교과 개념이죠, 그냥. VT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고 왔다. 개념 학습할 때. 맞지?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 이제 부호 변화에 있는 실근이 몇 개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한 개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0부터 2까지 변의의 최대 값을 구해보라는 게 문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너네가 뭔가 이제 중근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왜냐면 너도 달라, 달라, 달라 그냥 다 근이 하나씩 있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VT가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예시되는 거야. 자, 여기에 뭐 1 있고 뭐 여기 A 있고 여기 2A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부호 변화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근이 있으면서 부호 변화를 없게 만들어줘야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중근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일단 A하고 2A가 있는데 얘네가 똑같을 수가 있어. 근데 얘네가 똑같으려면 A가 0이어야 돼. 근데 0도 된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인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T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T의 3승 그리고 T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개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 그냥 0에서 3중근을 잘 갔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뚫근을 갖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까지 적분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변이는 속도 적분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속도를 쭉 적분할 거예요. 한마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생각할 건데 너네 지금 딱 봐도 여기가 더 완만하고요. 여기가 더 가팔라. 아, 근데 여기는 한 칸이고요. 여기는 두, 여기도 한 칸이에요. 칸 수도 같아. 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누가 더 커? 어, 네가 더 커?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시면 음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먼저 하지 말자는 거야. 알겠죠?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아, 일단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구나. 그치? 자, 그러면은 조금 후순위로 미뤄야겠다. 라고만 좀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A는 0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A가 0이 아니면 A와 2A는 무조건 달라요.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A하고 2A가 다른데 1도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뚫고 지나가는 근이 이렇게 무려 3개. 부호 변화 3번. 운동 방향 변화 3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안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겹쳐야 돼. 근데 이렇게 겹칠 수 없다는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 A가 0일 때만 겹칠 수 있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겹치들. 1하고 A가 아니면 이렇게 겹치들. 두 개밖에 없으니까 A가 1일 때랑 A가 1분의 1일 때랑 두 번 하시면 된대요. 뭐, 대빵 쉽네. 자, A가 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A가 1이면은 어떻게 생기는 거니? 자, VT가 안 써도 되죠? 우리 0에서 이제 갱근.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1인 거니까 1에서 중근. 자, 그 다음에 2에서 갱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아, 요게 VT가 된다. 자, 변이는 이거를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요렇게 접근하는 어, 좋아, 좋아, 좋아. 이 친구는 뭐 그냥 딱 봐도 양수죠. 그죠? 아, 이게 아마 최대일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A가 어떨 때도 있어요? 2분의 1일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중근을 갖는다? 2A가 1이 되면서 중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분의 1에서는 뚫근 갖는 거니까 아, 여기서 뚫근 중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 이까지 접근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 좀 애매하면 얘는 계산해 보세요. 근데 얘도 계산해 보시면은 음수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만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이 친구만 한 번 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분하시면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 T T 마이너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2 DT가 되겠죠. 물론 앞에는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적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 시작해서 이제 답 내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전개하시면 돼요. 그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계산 계산 조금 더 했다고 여러분들 이 시험 조지지 않아요. 이 시험은 계산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계산보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내가 부호변화 있는 시금들을 한 번 결정해 보겠다고 생각했으면은 뭐 그냥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14번 번호 치고 역대급으로 치운 거니까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좌측으로 한 칸 밀면 우함수가 되니까 아, 이렇게 성질 쓰는 거는 그래도 좀 알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좌측으로 한 칸 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좌측으로 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해라. 자,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t 마이너스 1 d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이거 하면 t 제곱 빼기 1 나와요. 제곱, 그죠? 제곱. 자, 그 다음에 t 제곱 곱할 거니까 t의 자슬 마이너스 t의 제곱 d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우함수라서 이거를 0부터로 바꾸신 다음에 2배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 계산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자, 이거 적분하면 5분의 1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적분하면 3분의 1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주시면서 계산하시면 15분의 4 이렇게 해서 아, 얘가 최대구나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14번 한번 잘 풀어봤는데 사실 짱 쉬워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 글쎄 14번을 이렇게 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냈기 때문에 정답률이 꽤 높을 것이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아, 케이스만 잘 나누고 계산만 우직하게 잘 하시면은 충분히 답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맞춰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교훈이 있는 거야. 앞으로는 번호를 가지고 난이도 측정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14번보다 12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번호별로 아, 이거는 좀 내가 피해야지 이거는 걸러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시험 잘 보기 힘들다. 그지? 어떤 번호가 어떻게 어렵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아, 내가 문제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20번 갈게. 자,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은 이제 점화식인데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저희가 점화식의 3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자, 대입할 지점이 제시가 되어 있다. 자, 지금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A1NK라고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대입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어려운 문제라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그죠? 아, 그냥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할까? 아니면은 자연수, 정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자 둘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얘네는 또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넣어볼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수를 넣을까? 막 이런 게 좀 고민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존재해요. 초항부터 잘 넣어보시면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가 있는데 앞으로 갈 것도 없어요. A1이잖아. 뭐 저거보다 더 어떻게 앞으로 가. 그지? 그럼 너네가 그냥 뒤로만 잘 가서 A6까지 가래. 가서 이제 음수되는 거 한번 골라보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음수되게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나열을 저희가 A1은 자신있게 K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A2도 자신있게 할 수 있죠.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지? 아, 우리가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A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 K를 넣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A3가 있는데 A3는 결정되는 거죠. 음수니까 위로 갈 거야. 위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K가 돼서 2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너네가 케이스를 그냥 나누시면 되잖아. 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E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그걸 가지고 케이스 나누시면은 충분히 이제 발견 가능한 모든 모습들이 보일 거고요. 자, 그때 4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잘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한번 이제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가 보통은 이제 0 이하가 나와요. 그죠? 2만 넣어도 0 이하니까 K에다가 1 넣으면 양수가 나와. 그래서 우리 K가 1일 때만 좀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K가 1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A4를 구할 때 1 되는 거니까 그치? A3이 1 되는 거니까 양수돼서 아래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K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죠. 자, 그 다음에 A5는 역시나 얘가 음수다 보니까 위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위에 넣으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8 마이너스 K인데 K 1이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죠? 1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6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뭐 1이면 양수니까 이제 아래로 가겠죠? 아래로 가니까 뭐 얘는 이제 충분히 음수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4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와 맞지 않죠?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K는 얼마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 이상이었고요. A3는 아마도 이제 근데 0이면 또 곤란하잖아. 그치? 저희가 A3, A4, A5, A6을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돼. 근데 K가 2면 0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또 곤란해. 그래서 그냥 2보다 크다만 할게요. 자, 그래서 2보다 큰 경우 요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가 2보다 크다는 건 A3이 음수였다는 거야. A3이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가야겠죠? 위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2-K라고 하는 A3가 있고 자, 거기에 더하기 N이 3인 상태니까 6-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8-2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좋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4를 기준으로 4보다 작으면은 양수고 4보다 크면 음수야. 역시나 4는 들어가면 이제 0이니까 뭐 저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K가 얼마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 돼. 3일 때를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럼 A4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A3은 얼마였고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그럼 A5를 가보니까 A5는 어떻게 되니? 자, 우리가 이제 양수니까 아래로 가셔야 돼. 그러면 2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K인데 K가 지금 3인 상태니까 뭐 겁나 음수 나오겠죠?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6을 가보시면은 마이너스 9에다가 음수니까 위로 가시면 되겠죠. 자, 더하기 10 그리고 마이너스 K니까 3 이렇게 들어간대요. 아, 얘도 음수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음수 음수 양수 음수 그럼 4개 곱하면 음수 나오잖아. 아, K가 4이면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그러면 3보다 클 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4도 안 된다고 했어. 4 넣으면 0 되니까. 그럼 이제 5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4보다 큰 경우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됐어요? 벌써 음수로 정해진 거야. 이 경우에는 자, 그런 상태로 A5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8 마이너스 2K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음수다 보니까 위로 가시면 돼. 그럼 위로 갈 거니까 얼마 더 해요? 8 더 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K를 뺀다. 자,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3K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네. 5를 넣으면은 양수인데 6부터는 음수야. 그치? 그래서 이제 K가 5인 경우는 따로 한다. 자, K가 5면은 A5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 나오는 거고요. 그럼 A6은 1 그리고 양수니까 아래로 가서 마이너스 뭐 음수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쨌든 부호만 보면 되니까 음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은 같은 경우 K가 5인 경우 보니까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A3는 애전역에 우리 지금 2보다 큰 거 보고 있는 거니까 다 음수예요. 그래서 지은 같은 경우에 A3의 부호는 음수로 정해져 있는 거야. 맞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A4를 보니까 A4도 부호가 뭐로 정해져 있는 상태야? 음수로 정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5를 보니까 양수고요. 너는 또 음수예요. 음수가 3번 나오니까 된다는 거 아니야? K가 5여도 좋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이제 5보다 큰은 6부터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가 다시 또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5도 음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음수, 음수,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꼭 나와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A6이 양수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 그럼 A6을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A5 그대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음수니까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을 더하고 K를 뺀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6 마이너스 4K인데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4K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26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누가 가능하니? 7 안되죠? 6 가능하네. 6, 4, 24니까. 그래서 아, 우리 5보다 큰 것 중에 이거 만족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6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3, 5, 6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 더하시는 거니까 14다. 뭐 이렇게 답 내시면 되는데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길 갈라서 넣으시면 되잖아. 뭐 이거를 굳이 막 멋있게 푸실 필요가 없어요. 6번 야, A6까지만 가면 돼. 어차피 A3까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4, 5, 6 3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3번을 뭘 머리를 써 그냥 가. 가면 알아서 답 나오게 될 거니까 이런 문제는 없는데 차분하게 빨리 풀 생각보다 케이스 잘 정리해서 나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점화식 자체가 대입도 잘 주고 존재하게 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뭐 조금 어려우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것까지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점화식을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15번이고 자, 저희 이제 단답식으로 갈게요. 자, 우리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GX가 있는데 뭐 조건 자체가 GX에 대해서 부등식을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정정함이 있는데 정정함 플러스 뭐가 결합이 되면 미분의 활용이 결합이 되면 저희가 이제 뭐 한다? 아, 그린다. 자, 그래서 부등식도 미분의 활용의 대표적인 주제니까 개형을 그리시면 끝나는 거고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자, 최고차 개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X제곱을 적분한 거니까 3분의 1인 그런 3차 함수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너네가 개형도 뭐 사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보다 클 때 최소가 있대요. 아, 그럼 당연히 이 낯선 숫자는 국민 4점인데 극소다라는 거는 알고 가는 거니까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거 아니니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4가 있고 1은 모르겠어요? 뭐 어디 차 있겠죠? 그죠? 뭐 이런데 이제 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또 알고 있는 게 G형은 0인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야? X축으로 접겠다는 거야. X축으로 접었을 때 최소야. 그럼 너네가 X축으로 접었을 때 최소는 당연히 언제 생기니? 0일 때 생겨. 어, 그죠? 어, 당연히 너네 X축 있어. 접어. 아, 그럼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일 때 생긴다. 그러니까 근보는 거고 근에 누가 있어? 아, 3이 있어.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러니까 1이 왜 여기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막 1이 막 얘들아 막 이런데 있어. 그럼 1부터 쭉 GX가 있을 때 G4가 최소가 아니잖아. 그치? G4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1이 어디에 있어야 돼? 아, 이렇게 뭐 조금 더 위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이거보다 큰 쪽에서 아, 니가 뭐다?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G3이 실근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X축이 어떻게 있어야겠냐. 그 사이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는 건 결정되는 거고 아, 근이었구나. 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G형은 0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너네가 지금 3차 함수를 결정할 때 모르는 거는 하나의 실근뿐인데 4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 극소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야 이거 FX라고 썼어. 주인공 함수가 GX인데 지금 그죠? 네, 주인공 GX야. 혼자서 오버하고 있어. 민망해가지고 어, GX야 GX. 자, 여기서 우리 GX가 이제 누가 인수를 읽는 거야? 음 자, 3분의 1에 X, X 빼기 3 그리고 X 빼기 알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제 3요소 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조건이 당연히 전에 저기는 3과 4를 식으로 바로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건데 근데 그렇게 그래프 그리면 저희가 항상 고민할 게 뭐라고요? 주인공. 근데 주인공이 뭐 GX인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문자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뭐 X에서 움직인다는 거 알고 있었고 자, 그것이 국민사정과 결합이 될 때 아, 극소와 근이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너무 당연하게 좀 보이는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G'X를 구하시면 되고 아, 얘가 3분의 1에 자, 이거 이제 전개 한번 해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3알파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X를 곱하면 전개한 겁니다. 그럼 X를 곱하니까 3승 제곱 X가 됐겠죠? 자, 그리고 미분할 거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 야, 이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수가 어렵냐?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4 넣으시면 되니까 4 넣으세요. 자, 그럼 3분의 1에 자, 단어니까 48 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단어니까 8, 24 그 다음에 8알파 3알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기울기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극소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5알파가 있고요. 5알파가 얼마예요? 24예요. 자, 그럼 알파가 이상한 숫자가 나왔네? 5분의 24라는 거 알게 된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F9 구할 건데 F가 뭡니까? 아, GX를 미분한 게 바로 FX입니다. 자, 이게 FX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9만 넣으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F에다가 9 넣으시면은 아, 그건 또 얼마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1에 자, 9, 9, 81 243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알파에다가 3을 더할 건데 5분의 이제 15를 더하시는 거죠? 5분의 39가 될 거야. 3 더하기 알파 한 거야. 자, 그리고 X9 집어넣을 거고요. 자, 더하기 이제 알파는 그냥 5분의 자, 세배하니까 7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되겠네. 자, 그럼 3분의 1도 한번 곱해주니까 뭐 81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배 어렵다, 어렵다. 5분의 39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5분의 24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연산되니까 얘네끼리 한번 잘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분의 자, 얘네 곱해보니까 39에다가 6을 곱하시면 되네요. 6, 9, 54 234 자, 마이너스 234에다가 24를 더하는 거니까 5분의 마이너스 210이니? 아, 마이너스 210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2가 되니?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빼시면은 뭐 답이겠네요. 9, 그 다음에 7, 39 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내시면 되는데 뭐 답이야 내면 되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되게 전형적인 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헉헉할 요소가 왜 있는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있어요, 이때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그러니까 문제 생김새나 응? 모양 뭐 형식 이런 거에 이제 여러분들 목매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 표현을 봐야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식으로 간다, 그래프로 간다 나누고 그다음에 식으로 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그래프로 갈 때 해야 될 것들 하시면은 충분히 답이 나올 거고요. 21번도 마찬관이니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로그 함수가 있고요? 지수 함수가 있는데 자, 그 식은 Ft라고 한대.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총평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아, T를 고정관찰해야겠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새로운 함수를 보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함수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함수에서부터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거야. 아, 그럼 당연히 고정하고 관찰하면서 경향을 봐야겠죠. 그럼 너네가 이제 고정관찰할 건데 이걸 이대로 고정관찰하시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어, 선생님?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 T를 고정해보니까 어, T가 Y는 T에 고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감소한 함수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 얘도 움직여. 그 다음에 E에 X 빼기 T 있어. 아, 얘도 움직여. 아, 그 귤점 Ft야.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T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T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애들 이렇게 팀, T 어딨어? 어,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다. 니은과 디귿이 여러분들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의 손이 물론 이제 컴퓨터 그래픽급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손이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우리가 원칙을 항상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데 근데 고정곡선의 직선 상수를 만들다가 틀리면은 아름다운 틀림인데 그냥 두 개 계속 움직이게 그리면서 아, 씨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 애매한데? 디귿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틀림이 아니라 좀 그렇지. 우리가 방정식 관찰할 때 교점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꼴 정리하는 거다. 고정곡선의 직선 상수 의미부여 치환 우리가 그걸 괜히 공부한 거야? 합성하는 것까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치환과 합성 가르치면서도 이거는 평가원에서 어차피 안 내는데 사설 때문에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평가원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니 고정곡선의 직선 상수다. 그것만 언어가 알면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지수로그는 움직여도 괜찮다. 간단한 함수니까. 대신에 하나만 움직여야지 둘 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도 좌변, 우변 둘 다 바꿔서 제가 욕 막 했던 그런 수투강이 기억나 않나? 기억나죠? 하이퍼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 병신 새끼들이 양쪽을 다 움직이고 막 아주 그냥 지랄 연병을 하더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야. 제가 루트 강의 고1 수학이잖아. 여기 전체 1번, 2번, 2번 문제에 곡선 하나가, 무리함수가 직선 따로 움직이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랑 이 문제랑 의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1학년 때 다 배우고 온 문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풀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또 틀리고 풀고 기억 못하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런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저는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그리고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워야 돼? 방법론에 맞춰서 외워야지. 아, 방정식이 있다. 꼴 정리하는 게 1번, 고정곡선의 직선상수. 아, 근데 수학 원이니까 곡선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도 움직이는 건 한계다. 그럼 너네가 당연히 뭐부터 하셔야 돼? T 마이너스 로그 2X가 있고 개들아. 이에 X 빼기 T승이 있어요. 야, 그러면 당연히 T 넘겨야지. 얘를 안 움직이게 할 수는 없잖아. 여기에 T를 넘길 수는 없잖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그럼 너네가 쉽게 그냥 이에 X 빼기 T승 마이너스 T 옮기면 내가 그릴 친구가 너랑 넌데 얘는 어디 지나니? T 콤마 1 빼기 T 지나죠. 아, 여기를 정점으로 지나는데 그 정점이 짝짝짝짝 직선 따라서 이동하는 거구나. 얘는 고정된 로그 함수구나. 그럼 너네가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림 그릴 수 있죠. 이제 분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다 그렇게 풀었죠? 근데 안 푼 친구도 있을까 봐 제가 이러는 거야. 사실 안 푼 친구를 제가 봤어요. 이씨, 불알 그냥 거. 자, 그쵸? 자, Y는 1 빼기 X를 그리면 여기에 T가 있는 거야. 응? 우리 낯선 문자는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돼. 알겠어? 여러 군데 표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너네가 T를 고정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를 지나는 지수 함수가 있는 거야. 뭐 증가하고 있었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를 지나는 고정된 로그 함수가 있는 거야. 그때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요? FT라고 한대잖아. 아, 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FT구나. 이렇게 이제 T 고정했을 때 FT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응? 그럼 너네가 기억 왜 나온 줄 알겠죠? 1, 2 왜 나온 거야? 아, 교점이네. 그쵸? 누구랑? 마이너스 로그 2X랑 1 빼기 X가 교점이야. 1라면 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너 보니까 1이고요. 이너 보니까 아, 마이너스 1이지. 이너 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너 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아, 여기가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2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럼 거기에서는 뭐 FT하고 저기 FT가 뭐 이렇게 나오나 보지? 그럼 너네가 이제 그거를 고정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자, T를 여기다가 고정해. 그럼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그치? 그럼 이게 지수함수. 그 다음에 요게 로그함수. 어, 1에서 만나는 거 맞네. T가 1이었어. 그래서 1, 0이라고 제가 지정을 했어. 그렇게 지수함수 지나가게 하고 로그함수 그려놓은 거랑 교점 보니까 1에서 만나. 그럼 이제 F1일 때 1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T를 E로 고정하는 거죠. T를 E로 고정하면은 여기를 지나게 지수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저기를 지나게 제가 지수함수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야? 쭉 증가하게 나오면서 당연히 교점 자체가 그냥 로그 2에 여쭤보 여기도 로그가 지나가는 게 되니까 E에서 나오잖아. 그치? F2는 E구나. 맞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러 가시면 되겠죠. 자, T가 증가할 때 FT도 같이 커지니 그럼 너네가 차분하게 몇 번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자, T가 이제 여기로 커졌다. 여기서 이렇게 커졌다고 치게 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가 생길 거고요.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 교점 자체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죠. 그쵸? 어, FT 커지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T가 커지면 어쨌든 지수함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지수함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어때? 교점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니은병제는 맞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T하고 FT하고의 대소를 보래. 어, 그럼 지금 보니까 T 고정했을 때 FT 여기 있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빨간색으로 T 고정했을 때 FT 여기서 나왔죠. 그쵸? 어, 그럼 T보다 FT가 큰 거 같은데? 그치? 어, 맞는 거 같아. 근데 경향성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저희가 알아보라. 알고 있다. 어디서 생긴다. 국민사점에서 생긴다. 근 지날 때 기억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얘기해줬어? 미은 얘기해줬어? 기억에서 이제 1도 얘기해주고 2도 얘기해줬죠? 다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당연히 확인해봐야지. T가 여기 있어. 어? 그럼 지수함수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수함수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E에 X 빼기 T승 빼기 T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랑 만나는 거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뒤에 있잖아. 그치? 아, 티브가 작네. 경향성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함수는 아, 기존함수래. 새로운함수는 기존함수의 국민사점에서 경향성 변화가 있다. 다 배운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체크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럼 E 지나면 또 경향성 바뀔 거 같지 않아? 그럼 너네가 또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너네가 E보다 크다고 한번 T를 고정해봐. 그럼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그때 교점 어디에 있어? 여기 뒤에 있잖아. 그치? 어, 그럼 다시 FT가 T보다 크네요. 아, 1하고 E에서만 FT가 T보다 작나 보다. 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명쾌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항만 하면 진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항을 못해요. 근데 제가 또 강의 중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이항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보다 공략법을 적용해야겠다. 이 문제의 상황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습관을 안 들여서 그래요. 습관을 안 들여서. 너네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었을 텐데 너네 어렸을 때부터 문제 풀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푼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막 그리는 거잖아. 그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너네가 뭐에 집중해 줘야 되는 거야? 표현이 있으면은 그 표현에 적용해야 되는 방법론 정도는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뭐까지 같이 기억이 나야 돼? 예시까지 같이 기억이 나셔야겠지. 그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학을 못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네가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많이 공부하냐면 뭐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하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설해 준단 말이야? 최악의 쓰레기 같은 공부야. 응? 너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이 방법론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모아. 학생 혼자서 절대 못 모은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문제를 풀어도 뭔가 이제 조금만 바뀌면은 성적 안 나오고 조금만 변화하면 무섭고 그런 거 아니겠어? 본질을 봐야지. 표현이 중요한 거야. 문제의 표현이 바뀌겠니? 어차피 문제의 표현이 정해져 있어, 얘들아. 응? 식으로 다룰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 조건을 식으로 옮길 때 문자의 설정 그 다음에 모양 맞추기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처리 딱 그것만 물어본다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가면 주인공이 누구냐? 낯선 문자 어디냐? 그리고 너네 국민 사람 중에 누가 정답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섯 개 물어보는 건데 그 여섯 개 표현마다 정해진 방법이 있고 예식까지 저희가 다 공부했다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모양이 뭐 바뀌든 아니면 뭐 기억이 ㄴ, ㄷ인데 뭐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든 뭐가 중요하니?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본질은 그게 아니라 표현마다 대응되는 방법론과 예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21번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22번도 너무 정형적이지 못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생겼을 때 이제 A 구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뭐 A 구해 불안인 거예요.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문제 딱 봤을 때 와 씨박 다 처음 보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벌벌벌 떨면은 그 공부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야?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게 낯설다고 문제가 낯설게 느껴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우리의 학습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문제의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예측할 수도 있어야 돼. 선생님은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된 친구는 이 두 줄만 읽어도 충분히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알걸? 정수 있고 함수 있어. 자, 우리가 사전공략법에서 지수로그 함수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 전부터 얘기했어. 뭐 얘기했어? 자연수정수가 겁나 중요한 주제다. 근데 제가 그 강의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이거 수학 1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전체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연수정수 다루는 방식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수원 처음 시작할 때 등식을 만든 다음에 고정관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으로서 범위를 구한 다음에 자연수정수를 구한다. 이렇게 학습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정수가 있는데 함수가 있잖아? 그러면 백타 부등식이야. 응? 부등식이야. 근데 애전역에 부등식이라고 줬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쁘죠? 어? 그래서 여기에 부등식이 기존에 있네요. 그러면 너네가 뭐 알 수 있어? 아, 범위 만들어서 정수 구해야겠다. 당연히 알아, 몰라. 알죠? 근데 그 부등식을 저희가 이용할 때 뭘로 이용한다고요? 경향성이 변화되는 걸 가지고 그 경향성 변화 지점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듭니다. 라는 것도 얘기했어.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럼 당연히 이 경향성 변화는 어디서 나오겠어? 국민사점에서 나오겠지. 그 국민사점 주변을 잘 보란 말이야. 잘 보면 경향성이 바뀜으로써 부등식을 생성할 수 있고 그 생성된 부등식으로써 정수를 구할 수 있다. 그게 크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딱 두 줄 읽었을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인 거야. 응? 그리고 문제를 딱 보니까 와, 씨 야, 씨 부등식 있고 와, 씨 기울기 있어. 야, 기울기 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경향성 변화 지점이 국민사점인데 자, 그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기울기가 뭐, 부호가 달라진데? 그럼 당연히 기울기, 부호 달라지는 거 뭐야? 극점이죠? 극점 주변을 잘 보면 뭘 만들 수 있어?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거야? 범위를 구하는 거야.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로서 뭘 결정한다? A를 결정한다.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이 문제를 쓱 봤을 때 들어야 되는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너무 자연스럽다. 응? 근데 이게 이제 너네가 사전공약법 에센셜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방법론에 맞춰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본 거야. 너네 그냥 문제 한 번 보는 거는 다른 선생님도 해주고 NJ도 있고 문제는 정말 많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표현에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가 예제로서 사용됐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너네가 문제를 예제로 사용해야지 그냥 문제 자체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방법론 뭐 방법론 표현에 맞춰서 방법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문제를 뭐로 예제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너네가 지금처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아 시바 방법론 뭐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또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한 다음에 와 낯선 거 나왔어 강렬국이 이 새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 방법론이라는 거 공략법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 너네도 이제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특정한 유형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에 나오는 모든 표현에 대한 이야기야. 그죠? 우리가 식으로 갈 때는 뭐 하라? 문자 설정해라 모양 맞춰라 그리고 자연수 정수 봐라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프로 분석할 때는 주인공 봐라 그 다음에 표시해라 고정관찰해라 국민사전 봐라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6대 원칙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도 없어. 그치? 그리고 각 주제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의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까지 다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너네가 이제 적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 그게 아니야.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가 맞아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제가 왜 30번 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30번을 봐야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아야 바로 보이고 그럼 이제 하면 돼. 그럼 극점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극점을 구할 때 좀 더 근거 있게 가면 좋겠죠? 저희가 어? 이건 평변인데 갑자기 국대국수 왜 봐요? 또 이렇게 이제 또 따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문제를 볼 때 이 표현 하나하나에 다 신경 쓰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표현 만들 수 있는 표현은 수업까지야. 수업까지.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할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경향성 변화 지점은 3차 함수니까 국민 4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기울기에 부호가 달라? 그럼 그냥 극점이지. 딴 데 생각할 게 없잖아. 아예 생각할 게 없잖아. 이거 보고 근 생각할 거야? 왜 근을 생각해? 그쵸? 그 다음에 병북점 생각할 거야? 아니잖아. 부호가 달라지는 거잖아. 당연히 극점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평균값 정리를 몰랐더라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3월 모의 특강 무료 특강 할 때 사전 공략법을 공부하고 만약에 적용 연습까지 갔다면 거시적인 걸 보면서 글로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그쵸?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보러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이 친구는 이제 또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공식인데 지금 육모를 보니까 기본 공식을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적분 문제 10번 자 그것도 A 빼기 B 할 때 아 이렇게 크로스될 때 전체 적분한다. 요거 이제 우리가 사전 공략법에서 넓이에서 기본기로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접선과 그 다음에 곡선 아 접선과 곡선이네. 곡선과 직선의 최소거리도 개념으로 배웠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운동방향 변화 순간 이것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을 만약에 까먹었다면 너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F'C1 자 그 다음에 F'C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순간변화율의 부호가 다르다. 그치? 그렇다는 건 F'C1과 F'C2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극점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구간 내에 극점이 있게 하는 그런 K가 다 곱했더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2가 나온 거야. 그럼 너네가 극점 알아? 몰라. 왜 몰라? 영어는 극점으로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극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아 그 극점이 구간 길이 얼마로? 2분의 3으로 딱 정해졌을 때 그 극점이 포함될 수 있는 K를 구하면 그 곱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K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좀 찾으면 그 K의 정체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정체를 통해서 A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조사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너네가 일단 그림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그림을 그릴 건데 어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0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양수라고 먼저 해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FX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A고요. 여기 0이고요. 여기는 3분의 4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아 얘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A를 숫자가 분명히 나올 거야. 여기 숫자가 안 나오는 건 말도 안 돼. 경향성 변화의 숫자는 문제에 나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12잖아. 어? 그럼 11을 가지고 여기를 잘 채워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너네가 어떻게 이제 해야 해당되는 정수 K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K가 있어. 자 여기에 K 더하기 2분의 3이 들어가 있어. 자 그 범위 내에 극점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 부호 변화가 가능하잖아. 여기 음의 교육이 여기 양의 교육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제 음수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럼 너네가 지금 이렇게 극점을 포함하게 이제 뭘 잡는 거야? 정수를 잡는 거야. 특히나 여기는 이제 0보다 큰 쪽이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자연수를 잡을 때 너네가 잘 생각해봐. 여기에 어떤 자연수가 3분의 4A 극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M 더하기 2분의 3이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M에서 K가 아 K가 M으로 가능하다는 걸 이제 정했으니까 나머지 다른 K들을 봐야 되는데 그 다른 K가 갑자기 이쪽에서 생길 수 있습니까? 3분의 4A는 여기 있는데 아니죠. 이 M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너네가 잘 생각해봤을 때 아 뭐 이런 거 가능하겠지. 여기에 M-1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2분의 3을 더해. M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 어 그러면은 2분의 3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극점 들어가 있죠? 음의 기율이 나오고 양의 기율이 나오니까 어 문제 조건 만족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아 이렇게 연속한 숫자로 뭐가 정해진다는 거야? K가 정해진다는 거야. 아 극점 주변에 연속한 숫자로서 뭐가 정해진다? K가 정해진다. 맞아.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너네가 K를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구체적인 정수 주변 거 넣어보세요. 자 그럼 너네 마이너스 1로 딱 정해. 그럼 구간이 2분의 1까지야. 오 좋아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 극점이 들어가 있어서 기율기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너네가 이제 K가 되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이 있네.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되겠니 안 되겠니? 아 마이너스 2는 구간이 너무 짧다. 이게 마이너스 2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아 범인의 기율기가 누구밖에 없어. 양수인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아 음수 쪽에서는 0을 끼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럼 너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얼마를 하는 거야? 12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속된 상태에서 K가 결정된다며. 그럼 연속된 상태에서 11을 만들려면 누구밖에 없는 거야? 3, 4 조합밖에 없잖아? 아 네가 3이면 되고 네가 4면 되겠는데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자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네가 저기 나와있는 10이라는 걸 좀 생각해주면 간단하게 자연수 정수는 결정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분의 4A는 누구보다 커야 돼? 4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3분의 4A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는 크다. 자 그러면서 누구보단 작아야 돼? 5는 포함되면 안 될 거 아니야? 5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5부터 5 더하기 2분 3까지의 극점이 없게 만들어줘야겠죠? 5보다는 작다. 그럼 A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거 4 4분의 3 곱하는 거니까 3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5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근데 없어. 그죠? 정수인데 3보다는 크고 3점 몇몇보다 작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아 이 케이스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떤 케이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케이스 얘기할 수 있겠죠? 0에서 보였다. 극소였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축을 높여 그렸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래서 음수 쪽에 극점이 있다. 한마디로 A가 음수였다. 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만 되는 건 똑같아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의 뭐가 있다? 극점이 들어가 있다. 맞지?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데 3분의 4 A가 있는데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제 숫자가 있어야지 K 곱이 12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다.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3은 3분의 4 A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우리가 극대가 포함돼서 부호 변화가 있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되고요. 마이너스 3도 되고요. 대신에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럼 A라고 3분의 4 A라고 하는 거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고 봐도 돼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4분의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대. 그럼 너네가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2여야 하나 봐. 그리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보다 작은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3 사이에 극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울기에 부호 변화 있어서 되는 거 맞아.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도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2가 작으니까 아, 얘네. 마이너스 2부터는 안 되는 거 맞아. 그럼 되는 K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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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다 이거야.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 케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럼 너네가 이제 A 알았으니까 뭐 넣고 기울기 구하면은 답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게 뭐 대단하지 않잖아. 여기 근처에 정수를 정하겠다. 그게 K인데 K가 12야. 그럼 3, 4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3, 4를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너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못 먹으니까 어려운 거야. 너네가 왜 이 문제가 어렵고 왜 이 시험이 어려웠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냥 낯설어서. 아, 그 낯선 게 뭐가 낯선 건데? 근데 너네가 보기에 이게 낯선 시험지로 보인다면 우리가 본질에서부터 너무 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아, 내가 봤었던 문제 그냥 문제만 기억 문제만 기억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문제를 물론 기억해야지. 막무가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의 예시로서 기억하라고 했잖아. 어? 너네가 어떤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저희가 배웠다면 그걸 그냥 말로만 배우면 적용을 못하니까 예시로서 너네가 이제 뭘 이용하자. 문제를 이용하자. 그래서 문제 몇 개만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문제 다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도 어때요? 엑셀 삼색 마이너스 3px 더하기 q라고 이제 돼있는 우리 기출문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이게 더 어렵단 말이야. 이게 더 어렵다고. 근데 이제 얘랑 얘랑 사실 똑같은 문제야. 왜 똑같냐면 여기는 왜 두 개가 되고 여기가 왜 한 개가 되냐. 바로 증감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는 완만하고 여기는 가파르니까 여기는 k가 한 개만 되는데 여기는 뭐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렇게까지 막 보는 거 아니잖아. 얘도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여기 있을 때 아 우리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누가 더 작아지느냐. 이 증감 차이를 보면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게 똑같아. 완전 똑같은데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 너네가 어차피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쓸 거야. 엄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숫자 구성 만드는 거구나. 10이니까 뭐 연결되어 있는 거 3, 4밖에 없겠네. 그냥 그렇게 캐주얼하게 결정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부등식을 만든다는 일념하에 그럼 너네가 이제 양방 부등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양방 부등식을 만들려면 그 주변에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3분의 4a, a를 정할 수 있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 숫자만 잘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 그냥 저 정보가 너무 쓰임새가 자명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제 아 씨발 뭐 얘기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시험 시간에 못 풀죠. 뭐 이때 연구 개발하면 어떻게 시험을 맞춰? 어이! 너무 흥분했나요? 그렇죠? 이거 어렵다고 자꾸 찡찡거려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보이는 그런 어떤 표현 뭐 혹은 그런 뭔가 생김새 표현이라고 하기도 그래. 생김새지. 생김새가 낯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응? 아 저 처음 보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어쨌든 두 줄만 봐도 응? 이 두 줄만 봐도 문제풀이의 방향성인 그냥 예측이 된다니까? 예측이 된다고. 아 정수? 삼차함수? 아 이거 부등식 만들겠네? 이걸 예측을 하는 연습을 충분히 그리고 또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4. 공략법 에센셜을 정말 잘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잘 보라는 건 뭘 배워야 되는지 알면서 봐야 의미가 있지. 그냥 제가 풀어주는 해설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되는 가. 그치?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푼 다. 그렇게 다 정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면 이런 거 그냥 걱정... 아유 뭐 너무 쉽지. 그치? 그러니까 제가 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6, 7, 8, 9, 10, 12... 야! 너무 많이 남았어. 그치? 5개월 반 남았어. 그럼 한 달 쉬어. 쉬고 해도 돼. 그 정도로 여유가 넘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너네가 아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러지 좀 말고 아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 한두 줄을 보면서 내가 예측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이제 각각의 표현마다 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너네가 체계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이었고요. 선택할게요. 자 여기까지 공통이었고요.